안녕하세요. LS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최근 저를 사칭하는 여러 유튜브 방송이나 카카오톡 채널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저는 LS증권과 함께하고 있는 이 염블리와 함께 채널에서 공식적으로 방송을 좀 하고 있고 저를 사칭하거나 돈을 달라고 한다거나 리딩을 원하거나 이런 것들은 다 사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각별히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염승환 이사입니다. 오늘 2024년 제가 7월 4일날 녹화를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은 7월 6일날 영상을 시청하실 것 같습니다. 이번 주 함께 배우기는 약간 특별판으로 제가 사실은 원래 우주항공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좀 준비가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아서 기존에 제가 이제 뭐 강연에도 좀 한 것도 있고 그리고 하반기 전망 자료를 좀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더 정리해가지고 제가 하반기 투자 아이디어라고 해서 단 주의하실 거는 이거는 틀릴 수도 있고요. 모든 투자 판단은 여러분들이 이걸 들어보시고 잘 선택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전망이니까 그걸 어떻게 다 맞추겠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좀 아이디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부랑 2부로 나눠서 할 거고요. 1부는 시장 전망하고 그러니까 금융, 경제나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정리하고 두 번째 시간에는 이제 그 아이디어 좀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 있거나 뭐 그런 아이디어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기업은 싹 뺐습니다. 아이디어 산업 아이디어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첫 번째 시간으로는 시장 전망 한번 할게요. 그래서 여기 이제 하반기 금융시장 전망인데 하반기 미국 경제 전망 한번 해보고 금리 인하 사이클, 미국 47대 대선 비 미국 경기가 좀 회복될 것 같고 엘리뇨 가구, 라니냐 온다. AI 전기차, 밸류업, 바이오. 이게 왜 중요한지 이런 것들 한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이제 한국은행의 뉴욕 사무소에서 한국은행 홈페이지 가면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국 경제 전망입니다. 그래서 주요 기관들의 경제 성향 전망인데 지금 보면 올해는 괜찮은데 여기 보시면 내년은 다 꺾여있죠. 그러니까 하반기 중 미국 경제는 성장세에 이어가더라도 속도는 둔화된다. 다 이제 비슷한 얘기를 하죠. 둔화된다. 그래서 여기 뉴욕 사무소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고 GDP 성장 경로, 잠재 성장률보다 이제 밑으로 가는 거예요. 고성장은 끝난 거죠, 미국도. 근데 경기 침체는 아니에요. 경기 침체 확률 조사를 했더니 작년에 그 기억나세요? 그 실리콘빌리뱅크 터졌을 때 그때가 컸죠. 지금은 침체는 아니고 완만하게 둔화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개인 소비는 이제 완만하게 둔화될 걸로 보는데 이게 IMF, OECD 이런 데서 이제 전망한 부분인데 올해는 2.3종 2%대인데 내년에 확실히 다 떨어집니다. 1%대로 개인 소비가 줄 것 같고 그렇게 보는 근거는 가계의 초과 저축이 꺾였죠. 연체율은 올라오죠. 소비 경로 전망인데 소비 증가율인데 확실히 꺾였죠. 이게 전망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소비 여력이 제약되면서 좀 부진할 것 같다. 이렇게 보니까 둔화될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소비 둔화는 있어도 근데 냉각은 없습니다. 이게 미국의 가계 자산 부채, 순자산 추위인데 보시면 이 밑에가 부채고요. 이 위에가 순자산이에요. 미국 사물품 많아요. 베이비 부모 같은 분들은 은퇴하실 때 미국에서 은퇴할 때 10억 정도 우리나라 돈으로 100만 달러 10억 정도 가지고 은퇴한다고 합니다. 10억 이상. 그 정도로 또 미국 퇴직연금은 대부분 주식에 집중돼 있으니까 요새 주가 주소가 워낙 좋으니까 많은 돈을 가지고 은퇴하는 거죠. 그러니까 침체는 없는 거죠. 그리고 미국의 30년짜리 모기지 시중 금리가 이렇게 올라왔어요. 근데 평균 금리는 이것밖에 안 돼요.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았거든요. 금리 올라도 딴 얘기예요. 미국 사람들 대부분은 고정금리입니다. 그래서 주택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고금리에 영향이 없어요. 그것도 냉각이 없는 이유죠. 기업 투자는 좀 둔화될 겁니다. 그래도 견조한 증가세 유지될 것 같다. 기업들의 차입 여건 개선 금리가 안정화되면서 예상보다 또 강한 성장세 호조. 근데 다만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그동안 구축물 공장을 많이 줬어요. 파란색 막대기 보이시죠. 요거는 이제 줄어요. 줄고 구축물 투자가 줄고 공장 건설이 마무리되니까 지적재산물 투자가 늘어난다. AI 도입이나 이런 게 확산되면서 설비 투자 설비 투자가 이제 실제 늘어나는 거죠. 자본제 순수입 증가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장을 지을 때 공장 짓기면 뭐 거의 굴삭기라든가 인프라 투자 배관공사 이런 거 하잖아요. 이제 그런 게 끝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 다음 뭐 들어가요? 물건 만들려면 장비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쪽이 더 모멘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고용은 완만하게 둔화되고 있다. 취업자 수도 꺾이고 있고요. 구인 구직 지표도 이렇게 꺾이고 있고 임금 상승률도 완만하게 지금 연준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고용이니까 고용이 너무 좋았거든요. 이게 꺾이고 있다. 이민자동 외국인 노동시장 참여가 증가했죠. 그러면 어쨌든 노동 공급이 늘어나니까 임금 상승률이 안정화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 경제는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좋아요. 좋은데 너무 좋았던 이게 이제 꺾인다. 완만하게 둔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거는 금리 인하를 이끌 수 있는 재료고요. 그 다음 미국 재무부에서 이제 나왔던 재료인데 이번에 근원 PC 발표됐죠. 꺾였죠. 꺾였고 비 그러니까 주거비 제외한 그 서비스 물가 슈퍼코어라고 하는데 이게 0.1%밖에 안 올랐어요. 연준이장이 제일 신경 쓰는 거거든요. 꺾였고 이게 이제 막대기로 표시한 주요 구성 항목인데 이게 그 옅은색 파란색 있죠. 이런 거 이 막대기가 컸는데 이게 크면 안 좋은 거예요. 이게 끈적끈적한 물가예요. 서비스 물가 주택 제거한 근데 막대기가 줄어들었죠. 이번에 보면 막대기 크기 자체가 다 줄었죠. 연준이 원하는 방향으로 물가가 안정화되고 있는 거죠.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 추위인데 여기도 보면 CPI 근원 CPI 다 꺾였습니다. 차 보험료가 급락했고요. 이게 2년 만 거의 3년 만에 꺾였어요. 이게 안 꺾였거든요. 그동안 이것도 되게 긍정적이죠. 여기 슈퍼콘은 뭐냐면 여기는 일반 소비자 물가고요. 여기는 개인 소비 지출 이게 더 중요합니다. 연준은 이걸 보니까 그래도 일반적인 소비자 물가도 다 꺾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에 많은 미국의 기업들이 이런 얘기 들어주셨을 거예요. 나이키 월그린부츠 미국 최대 약국 체인점 여기는 뭐죠? 맥도날드 제널멜즈 음식료 이 회사들이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도전적인 소비 환경이 시작됐습니다. 소비자들이 지출을 줄이고 있는데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런 얘기예요. 근데 개인 소득은 늘었고요. 소비는 실제 많이 둔화됐어요. 그 CNBC가 기업 CFO 이제 재무 담당하시는 분들한테 설문조사를 했더니 가장 큰 외부 위험료인 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소비 지출이 둔화되는 거다. 소비 둔화가 지금 사실 거의 공식화되고 있어요. 웹스파고 아이엔제에서도 이런 이유들 때문에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은 높은 것 같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실제 쉬고 가는 미국 소비 이게 미국의 초과 저축입니다. 지금 3개월째 꺾였고요. 2024년 3월에 완전 소진되고 초과 저축이 이제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미국의 주요 메뉴 가격 상승률이죠. 맥도날드, 파파이, 서브웨이 여기는 어디죠? 스타벅스 요새 스타벅스도 예전만큼은 많이들 이제 안 가는 분위기인 거는 같더라고요. 어쨌든 미국에서 지난 10년 동안 실질 물가 상승률이 30%인데 이렇게 물가들이 오르니까 더 이상 여기엔 돈 못 쓰겠다. 이런 분위기고 연준이 베이지북에서 기업들의 가격 정가 능력이 떨어지고 있다. 골드만삭스의 GDP 전망도 꺾였고 그 다음에 신용카드 리볼빙 규모도 이렇게 연체율도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지표들 보면 어쨌든 지금 미국은 분위기가 그렇게 경기는 둔화되고 있는 거죠. 미국에서도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더니 미국의 그 KPMG가 소비자 1,100명 대상으로 했대요. 제가 그래서 한번 이거 홈페이지에 직접 들어가 봤거든요. 들어가서 자료를 찾아서 한번 이렇게 한번 제가 나름대로 그림을 그려본 겁니다. 뭐냐면 개인 위생용품과 외식여행 엔터테인먼트 지출을 줄일 걸로 예상을 한다. 소비자들은 할인 혜택을 찾기 위해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고요. 생필품도 아껴 쓰기 시작한대요. 굉장히 지금 미국 사람들도 고물가에 대비를 하는 거예요. 퍼스널 케어 올여름에 더 많이 지출하겠다. 21%밖에 안 돼요. 작년에 32%. 식료품은 똑같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야외활동 올여름에 더 많이 지출하겠다는 사람이 15%밖에 안 되고 지출 줄이겠다가 43%. 레스토랑 줄이겠다. 한마디로 다 줄이겠다는 응답이 많은 거죠. 주요 지표 그리고 이건 이제 사실상 오늘 나온 데이터인데요. 미국의 ISM 서비스 PMI 여기에 나왔는데 PMI가 급락했습니다. 50 이하면 안 좋은 거죠. 위축으로 가는 거죠. 15개월 연속 확장 후에 4월, 5월, 6월, 3개월 중에서 두 달이 50 이하입니다. 경제가 냉각되고 있다. 고용은 악화되고 있다. 경계화방위험이 심화되고 있다. 그리고 이건 뭐냐면 여기가 2024년인데 연속 실업수당 전국 건수예요. 굉장히 높죠. 예전보다. 지금 일자리 연속에서 주간 단위로 2주 연속 목구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아지는 거예요. 고용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은 거죠. 그리고 애틀란타 연방은행에서 항상 이제 발표하는 미국의 GDP 성장률인데 한때 3% 넘었거든요. 지금 보이시죠. 쭉 꺾여가지고 1.5까지 떨어졌어요. 미국 경기가 냉각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러나 어쨌든 디스인플레이션 주거비 블룸버그 하고 이런 데서 계산 자료인데 국제금융센터에서 나왔던 걸 제가 한번 가져본 거고요. 보시면 개인 서비지출 주거비 주거비가 지금 안 꺾여요. 유일하게 이게 빨간색이에요. 얘만 꺾이면 되거든요. 왜 안 꺾 이제 안 꺾이고는 있는데 선행지표가 신규 임대료예요. 이 회색선 보이시죠. 네모난 거. 이겁니다. 얘 꺾이면요. 얘 따라가요. 실제. 그러니까 시간 문제 아니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제유가 전망은 하향되고 있고요. 이게 공급이고 이게 수요입니다. 막대기가 공급이 더 많죠. 3분기, 4분기. 지금 유가 올라가지만 결국엔 공급은 늘어나기 때문에 꺾일 가능성이 없고 많은 아이비에서도 지금 다 꺾일 걸로 보고 있어요. 올해 3분기가 유가 고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가 꺾인다는 거는 물가에는 긍정적이죠. 다만 이번 3분기는 드라이빙 시즌, 휴가철, 허리케인 이런 게 있어서 좀 올라간다. 일부 이거 보시면 되겠고 저희 당사에서 나왔던 자료지만 고용은 다 정상화되죠. 감옹 규모가 이렇게 많아요. 연속 실업수당 청구구서 아까 이민자 늘고 노동 공급이 느는 거죠. 그리고 결론 이제 FMC는 결론은 뭐냐면 올해 인하한다. 그래서 시티, 제이피목원 이런 데서도 미국의 시티 경기 서프라이즈 지수인데 이게 6월 수치인데 이렇게 꺾이고 있어요. 경기가 생각보다 좀 둔화되는 거죠. FMC는 한 번이나 한다고 얘기했지만 어쨌든 두 번이나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의 금리 인하를 기대하고 있고 과거에 보험성 금리 인하했을 때 주가를 보니까 세 번 있었거든요. 경기가 안 좋아서 아는 게 아니라 물가 때문에 금리 인하했을 때 세 번 있는데 다 올랐어요. 6개월 동안. 그리고 지금 이 네 국가가 금리 인하했죠. 스웨덴, 스위스, 캐나다, EU 22 미국, 한국은 어떻게 될까? 요즘에 언론 기사도 나왔지만 여기 성태훈 정책실장 황우영 국민의힘 비대위원 압력을 좀 넣고 있죠. 금리 인하해라. 한마디로 금리 인하하라는 거예요. 이창용 총재는 우리가 알아서 할게. 이거죠. 그런데 정치권의 압력도 있고 미국이 이제 9월에 금리 인하가 거의 확정적으로 만약에 되면요. 제 생각엔 8월에 금리 인하할 수도 있어요. 하는 게 뭔지 할 수도 있습니다. 무조건 따라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이든 미국이든 얼마 안 남았다라고 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보실 게 중요한 게 이 세 사람입니다. 연준의 매파 3인방이에요. 매 중에 매가 이분입니다. 미셀 보호만. 이 사람이 요전히 요전히 금리 인상 더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금리 인상 더 해야 됩니다. 데이터 보고도 카시카리, 윌러 이분들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인상까지는 아니에요. 그런데 확인하자. 금리 인하 좀 기다려. 이런 스탠스입니다. 그런데 이분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미셀 보호만 잘 기억하세요. 정말 매 중에 매고 비둘기파도 있습니다. 비둘기가 좀 공격은 하고 있는데 통할지는 모르겠어요. 요게 채치피티가 그려준 거고요. 자, 쿠글로 이분이 비둘기 중에 비둘기입니다. 제일 비둘기. 이분은 금리 인하 하자.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경제지표 봐라. 금리 인하 가르치고 있다. 오스탄 골수비. 지표 냉각되고 있다. 연준은 균형을 맞춰야 된다. 메리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방은행 종료. 이제 인플레만 보면 안 된다. 고용도 좀 꺾이는 거 아니냐. 그런 거 생각하면 우리가 직면한 위험을 봤을 때 인플레만 보면 안 된다. 이런 또 내용인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비둘기적이조다. 파이루장은 정체는 뭐냐. 파이루장이 얼마 전에 얘기를 했죠.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뭐라고 했냐면 제 핵심은 저거예요. 물가 안정에 진전이 있었다. 답은 저기 있습니다. 이제 물가는 걱정 끝. 고용만 신경 쓰고 싶은데 뭐라고 했냐면 고용이 예상치 않게 냉각되면 행동 취하겠다. 인하하겠다는 거죠. 근데 9월 인하는 나도 모르겠다. 데이터 좀 더 보자고 하더라. 연준 의원들이. 근데 확정적으로 얘기하기 힘들어요. 시장은 그걸 급격히 다 반영을 해버리기 때문에 뭐 진짜 깔끔하게 얘기하면 좋긴 하겠지만 약간 두루뭉실하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보고 추측을 해야 됩니다. 결론은 9월에 할 가능성이 높겠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가 47대 미국 대통령 선거인데 뭐 아시겠지만 바이든이냐 트럼프냐 이건데 트럼프가 갑자기 지금 급부상하죠. 그래서 교체론까지 돌아요. 근데 어떻게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결론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근데 핵심은 이거죠. 바이든 대 트럼프가 됐을 때 누가 어떤 정책들이 있냐. 이제 여러 자료들 찾아서 정리를 해본 거예요. 근데 재정은 증세 쪽이고요. 감세고 법인세 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기업 투자하신 분들은 트럼프가 더 좋을 수도 있어요. 미국 주식 시장에 투자하신 분들은 기업들 감세해 주니까. 범인세 낮으니까. 경제는 기존 경제 정책 유지되겠죠. 탈탄소 IRA 보조금 인플레 그리고 여기는 정반대 화석연료 파리 기후협정 나간다. IRA 뭔 소리냐 보조금 없애라. 공통점은 미국이 공장 짓고 인프라 투자 늘리고 반도체는 다 똑같아요. 보조금 주겠다는 겁니다. 외교적으로는 동맹 강화 개입주의. 여기저기 개입하죠. 우크라이나 대만 중동 근데 트럼프는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나는 관심 없다. 당신들이 알아서 하시오. 나는 미국만 신경 쓴다. 개입을 안 하려고 그래요. 미국 일방주의고. 중국과 대립하는 건 이견은 없습니다. 관세 부분에 있어서 전략 물자 위주로만 관세를 올렸고요. 그러니까 타겟팅을 하는 스타일이고 트럼프는 다 중국산 제품 60% 중국산 외에는 10% 그러니까 미국만 좋은 정책을 펼치는 거죠. 미국 기업들한테. 그러니까 완전히 친기업 정책이에요. 트럼프는 완전히 친기업 쪽으로 가 있어요. 근데 그 방향이 미국 기업이니까 우리나라한테는 좀 피해가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바이든은 수출이 좀 일부 감소하더라도 트럼프가 되면 수출이 10% 정도 감소할 수도 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산업연구원 자료를 제가 나름대로 적어본 거예요. 그래서 업종물 영향인데 여기 위에 보면 S&P 에너지주 수익률이 바이든 재인 기간에 트럼프 재인 기간에 저걸 우리가 보면 어? 조금만 봤을 때는 트럼프 재인 기간에 에너지주가 급등했어야 되는데 보이세요? 마이너스 40% 바이든 때 127%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정책 수혜주는 트럼프 때가 에너지주 수혜고 바이든은 에너지주 수혜주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냥 묻자르듯이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 이건 트럼프니까 얘는 안 되고 바이든니까 얘는 되고 그런 것보다도 실제 위를 보면 미국에서 성과가 너무 달랐어요. 너무 그렇게 가를 필요는 없다. 다만 이런 내용 정도는 이해하시면 좋겠죠. 아 시장은 이런 트럼프가 되면 이쪽은 좀 부정적으로 당분간은 보겠구나. 보시면 되겠고 반도체는 둘 다 비슷해요. 비슷한데 조금 한국 바이든 쪽이 조금 왜냐하면 여기 고율 관세 부과하거든요. 그럼 우리나라 통해서 미국 갈 때 대중국 수출이 부담되니까 여기서 약간 점수를 이뤘다. 그 정도지 큰 차이는 없고요. 자동차는 바이든이 되는 게 낫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가 되면 추가 관세 우리나라 10% 붙고 들어가잖아요. 미국 수출할 때 이건 조금 부담스럽죠. 다만 한국 부품업체가 미국 공급망이 들어갈 수 있는 건 호재고요. 2차전지는 당연히 바이든이죠.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다들 아실 거고 바이오는 오히려 둘 다 괜찮긴 한데 트럼프가 좀 더 나요. 왜냐하면 미국 시장 개방하려는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비슷하지만 트럼프가 조금 더 낫다. 거의 유일하게 난 거죠. 비교해 보면 방사는 바이든이 낫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개입주의고 그 다음 계속해서 그 군비 증강 추세는 유지되고 또 방사한 협력도 해요. 서로 근데 트럼프는 협력은 아니에요. 우리랑 협력하려고 안 하고 뭐 방위부 분담해라. 우리는 개입 안 한다. 니들이 알아서 해라. 약간 이런 스타일이고 방사한 협력 후퇴하고 미국 방사한주를 위하겠다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별로 좋은 게 아니죠. 그리고 미국의 중동 무기 수출도 재개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무기 수출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우리랑 경쟁을 해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 그리고 우크라이나랑 러시아를 종전시켜 버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물론 평화를 위해서는 그런 건 좋은데 방위 선언만 봤을 때는 이제 우리나라 방사한주들한테는 조금 안 좋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방사한주는 한국 이거 한국 위주입니다. 바이든이 낫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가 비미국 경기가 회복되는 거고 중국이 그동안은 그림 그려본 거예요. 그동안은 방어를 했죠. 권투로 치면.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적극적으로 부양하는 걸로 바뀌어버린 거죠. 그래서 비미국 경기의 회복이고 이 아이디어는 이 아이디어는 참고로 그 하나투자증권의 누구시죠? 정정영 이분이 좀 아이디어를 줘서 그분이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보고서 읽어보니까 굉장히 중국을 좀 긍정적으로 계속 멘트를 하시더라고요. 맞을진 모르죠. 저도 이 내용은 이제 어쨌든 중국이 부동산 부양 이게 왜 이걸 말씀드리면 부동산이 지금 안 돼요. 아직도 부양책을 이런 걸 세게 하고 있거든요. 주택 헌집주면 새 걸로 바꿔준다. 보조금 주겠다. 개인 공적권 근로저가 매달 납부하는 적립금인데 이걸 대출받을 수가 있나봐요. 담보를 해가지고 그거 인하하겠다. 그런데 이게 금리 인하 이후로 13에서 10월 개월간 부동산 판매가 실제 증가했대요. 그런 내용이고 이거는 중국 정책이죠. 특별국채 이구안신 가전제품 헝거 새 걸로 바꿔주고 신국구조 주주환원 잘하는 기업들 우대해주는 거죠. 그래서 주식시장 부양 그래서 소비 잡고 자산 잡고 투자 증가시키고 이런 것들인데 다 세 마리 토끼 잡겠다는 거죠. 그래서 뒤처졌던 중국이 쫓아가고 있다. 이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메리 에르도스라는 제이미 다이먼의 제이피 모호 회장이죠. 이분의 후계자 중에 한 명이래요. 이분이 중국 비즈니스 환경 어려웠지만 그러니까 안 좋았지만 바뀌었다고 지금 말을 해버렸어요. 이게 의미가 있는 거죠. 3월부터 심리가 돌아섰다. 중국의 하반기 인프라 투자 확대는 이거 한국은행의 복경사무소 자료인데요. 보면 밑에 있는 게 재정 제출한 거예요. 하반기 인프라 그러니까 지방정부가 특수채권 발행한 건데 이것밖에 발행 안 했어요. 4월인데 다른 때보다 너무 적죠. 이 얘기는 뭐지? 연말까지 이거 다 써야 돼요. 써야 됩니다. 100% 다. 그럼 어떻게 돼요? 남은 기간 동안 많이 하겠죠. 그래서 하반기는 중국 인프라 투자가 많이 늘어날 수도 있어요. 최근에 바클레이즈가 중국 GDP 성장률도 올렸고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중국 나쁘지 않을 것 같다. 하반기도 이렇게 보고 있어요. 경기는 중국 소비회복 조짐 독일의 바스프 아디다스 룰루레몬 다 중국 쪽을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줬고 브렛땅이라는 세계 최대 화학 유통기업도 재고 소진 종료되고 있다 라고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엘저학의 ABS ABS는 이제 가전제품이나 이런 데 들어가는 석유화학 소재인데 이 가동률이 2분기에 90%까지 대부분 여기 어디로 향하죠? 중국으로 향하죠. 그래서 이 부분도 소비회복을 좀 나타내는 신호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7월 15일인데 3중 전에 5년에 한 번씩 열리는 회의인데 중국의 이제 경제정책 국정운영 마스터플랜이 나옵니다. 이게 되게 유명했던 게 93년도에 그 덩샤오픽이 자본주의 도입한다고 발표를 했어요. 엄청난 사건이었죠. 그래서 완전히 중국이 경제가 성장했죠. 진짜 중요한 회의예요. 올해 더 중요한 게 작년 10월에 개최하려다 연기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좀 늦어졌지만 이제 시작을 할 것 같고 여기 핵심은 이제 뭐냐면 뉴스를 보니까 외신보도가 있었습니다. 도광량해야겠다. 신품질 생산력 기술 자립하겠다. 기술 자립을 한다는 얘기예요. 반도체 계속 우리 만든다. 배터리 계속 만든다. 첨단 산업 우리 절대 포기 안 한다. 이건 똑같아요. 이 자체는 바뀌는 게 없는데 그동안은 시진핑 주석이 뭐를 했냐면 우리 이렇게 자립할 거다. 미국 이길 거다. 우리는 이런 첨단 산업으로 전세계를 재패할 거다. 이거였어요.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다녔는데 이번 회의에서는 이 목표는 바뀐 게 아니에요. 근데 숨지기겠다. 이거예요. 근데 대신에 조용하겠다 이거죠. 미국을 자극시키지 않겠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게 도광양의 도광양의 뭐죠? 유비가 조조 앞에서 바보 연기한 거죠. 조조가 그랬다면서요. 옛날에 삼국지에서 그 내용이 있잖아요. 천하의 가장 뛰어난 사람 누구라고 생각하고 그대와 나 아니요. 이렇게 딱 얘기를 했더니 유비가 이제 유비가 이제 순간 멈칫한 거죠. 근데 그때 갑자기 천둥이 쳤대요. 천둥이 막 무섭게 천둥이 치니까 유비가 바보 연기를 한 거예요. 이제 벌벌 떤 거예요. 그게 너무 무서워가지고 답도 못하고 그랬던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조조가 뭐야? 이랬던 거죠. 괜히 유비가 아닌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유비가 내가 생각하면 너무 높게 생각했나? 평가 절화해보는 거죠. 사실은 유비의 계략이었죠. 일부러 그런 거죠. 그걸 도강량이래요. 자기 실력을 숨기고 있는 거예요. 실력을 기르면서. 그게 이제 그 유명한 고사성어죠. 덩세호핑에. 근데 어쨌든 그래서 이걸 다시 꺼내드리지 않을까? 그러면 그걸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건 뭐죠? 내실을 다지겠다는 거니까 저는 굉장히 호재라고 봐요. 중국이 조용조용하게 미국과도 척지지 않으려고 하고 그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도강량을 할지 한번 7월 15일날 지켜보시면 되겠고 네 번째가 라니냐가 올 거는 같아요. 많은 뭐 가장 이제 정권사 애널리스트 분들에게 적극적으로 라니냐 온다고 외치시는 분이 그 체진영 연구원님 굉장히 잘 맞췄죠. 그동안 또 근데 원자재 잘 맞추셨던 분인데 올해 가을에 올 거다. 근데 체진영 연구원도 데이터 보고 한 거죠. 그래서 전망들이 이렇게 나오니까 라니냐는 여기 있는 그 바람이 이쪽으로 빨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차가워져요. 해수면 온도가 식어버려요. 그래서 브라질에 비가 많이 와서 커피값이 급나가고요. 커피 원두값이 급나갈 가능성이 높아요. 풍년이 오니까 비가 많이 오니까 대신에 이런 밀 이런 밀 생산지역이 있죠. 여기는 가뭄이 온대요. 밀값이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내년 정도 영향을 줄 것 같고 올해는 아니고요. 좀 시차가 있으니까 어쨌든 이렇게 되면 난방비 오르죠. 천연가스 가격 오르죠. 비료가 오릅니다. 곡물값 비료가 천연가스 전력 비가 오르겠죠. 대신에 카카오 이건 뭐죠. 커피 원두 이런 이런 쪽 관련된 제품들은 반대로 가요. 가격이 떨어지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어쨌든 이렇게 라니냐가 오게 되면 비용이 증가해요. 2022년도에도 라니냐 왔거든요. 그래서 재정지출이 좀 늘어나고 또 금리 부담으로 이런 비용 증가는요. 재정지출을 늘려버려요. 그런 거에 대응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좀 내년 내년에는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이슈 같아요. 올해보다는 하나의 이슈라고 보시면 되겠고 개별 이슈로는 이런 것들인데 제일 중요한 게 오늘 삼성인자도 보셨겠지만 7월 4일날 급등했죠. 엔비디아 공급 가능성이 좀 있다 보니까 결국 엔비디아 납품할 거냐 이거 밸류업 지수 9월에 발표되는 거 아시죠. 12월에 ETF까지 나옵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죠. 여기 관련된 기업들이 선정이 되고 수급이 이쪽으로 쏠리겠죠. 근데 제일 걱정되는 게 금투세예요. 금투세 좀 제발 폐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식시장이 정말 황폐해질 것 같아요. 저거 시행되면. 진짜 다 떠나실 것 같은데 지금도 코스다 거래대금 완전 3분의 1통 나가지고 안 하세요. 개인투자분들이 걱정입니다. 진짜. 또 연기를 해 주시던지 지금 아직 우리나라가 저 금투세 할 때가 아닌데 좀 걱정이고 이게 아직은 결론은 안 났고요. 그 다음에 배터리 쪽에서는 당연히 이런 게 중요하죠. 에키녹스 기아 EV3 신차인데 중저가 전기차 얘네가 잘 팔려야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팔릴지가 관건이고 4680 배터리 LG에서 나옵니다. 8월에 테슬라 로봇 택시 8월 8일 그래서 이 이벤트들이 잘 된다면 좋고 유한양행 존슨앤존스 알테오젠 머크 또 미국의 생물보안법 이런 것들은 바이오주들한테 긍정적인 재료인데 이게 또 좋게 작용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이슈들이 잘만 된다면 3천 넘는 거죠. 이게 안 되면 또 3천이 힘들어요. 근데 오늘 제가 촬영하는 오늘 코스피가 1년만에 최고가 경신했어요. 이유가 삼성전자 급등해서 벌써 움직여버리죠. 이런 이슈들이 하반기에 되게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HBM 얘기들은 많지만 누구보다 젠순왕이 원해요. 3분기 삼성전자 통과 누구보다 기대 중이다. 사인까지 했잖아요. 어프로브드라고. 그리고 한 이제 증권사 자료에도 나와 있었지만 하반기에 B100 양산은 시작이 되는데 마이크론이 공급망이 진입을 이미 했거든요. 근데 그걸 감안해도 마이너스 10% 부족하대요. 삼성이 들어와줘야 돼요. 근데 지금 보면 HBM H100 H200 B100 여기까지 하이닉스 하이닉스 그리고 마이크론 들어갔고 다 TSMC가 만들어요. B200도 이제 있거든요. 12단 이거는 삼성이 먼저 가려고 그래요. 삼성은 지금 이 두 개를 테스트 중인 걸로 알고 있어요. 8단 12단 8단 들어가면 이제 우려가 해소되고 12단은 먼저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이 지금 어쨌든 이거를 꼭 넣어주기를 하반기 어느 시점이 될지 모르지만 기대를 하고 있고 삼성은 HBM도 하지만 TSMC가 하는 이거 가속기도 조립도 해주잖아요. 둘 다 하니까 좋은데 근데 둘 다 지금 수술 못 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가 안 갔죠. 삼성이자 내부 PRA 결정이라고 하면 내부에서 이제 품질 테스트에서 최종 승인이 났어요. 이건 쓸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가 도장만 찍어주면 되는데 그 도장 찍는 게 빨리 되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마이크론의 HBM 경쟁력은요. 제가 왜 이걸 보여드리냐면 삼성전자가 좋다가 아니라 좋다 나쁘다 이거보다도 삼성전자가 올라가야 위가 열리거든요. 그래서 그럴 수 있는 근거들을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단 여기에 기대감이 있죠. 또 한 가지가 보면 마이크론이 이번에 HBM 매출 전망을 발표했는데 올해 1억 달러 밖에 안 돼요. 이번 품기에 올해 전체 많아야 1조 하이닉스는 이제 예상이죠. 추정인데 올해 2분기 HBM 매출만 2조가 넘을 것 같아요. 내년엔 18조 가까이 늘어날 것 같은데 어쨌든 하이닉스가 훨씬 더 독보적이죠. 그리고 수율도 기대 EAR해요. 마이크론이 일부 물량은 반려되고 근데 보세요. PBR은 3.3 제일 비쌉니다. 아니 제일 그렇게 잘하는 편도 아닌데 3.3배고 올해 연초 이후로 54% 올랐고 하이닉스는 2.9배거든요. 물론 올해 많이 올랐어요. 삼성은 뭐냐 이거죠. 기대감이 1도 없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삼성이 HBM의 반전만 나온다면 분위기가 바뀌는 거죠. 그동안 올랐던 이 두 기업보다 삼성이 반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지수는 열리는 거죠. 어쨌든 그런 흐름이 나올지는 또 지켜봐야 되겠고 그 다음 이제 바이오 쪽 이슈입니다. 이 두 개가 제일 중요해요. 일단은 바이오는 유한양행 폐암치료제 레이저트닙 아미반타맙 미국 F-Day 승인여부 8월 22일까지 고요. 머크의 키트루다 SC 피아주사 제형 임상 3상이 9월 23일 종료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후에 데이터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각종 이슈들인데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좀 근접하거나 그거는 유한양행과 알테오젠이죠. 이벤트들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이제 2024년 어쨌든 한번 전망 금융시장 전망했고 이거는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참고로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2부 이제 아이디어 실제로 한번 몇 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해